안녕하세요 로크미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벤트 이름을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베이스에서는 이벤트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런 네모칸들이죠.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런데 타 프로그램들을 쓰시는 분들은 이걸 리전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로직에서 그렇죠. 하지만 큐베이스에서는 이벤트라고 부르니까 이벤트로 그냥 통일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 이름을 바꾸는 법에 대해서는 예전에 자세하게 한번 다룬 점은 있습니다. 그거는 프리퍼런스의 설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것저것 쓴 이벤트들을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여기저기 트랙에 옮길 때 그 트랙에 지정되는 이름으로 자동으로 통일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FX1이라는 트랙인데 복붙하다 보니까 패드라고 그냥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대로 남아있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걸 복붙했는지 원본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걸 안 바꾸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원본 알고 있을 일은 상관없고 그냥 통일시키면 돼. 그럴 때는 이거를 바꾸면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 편해지겠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트랙명에 무조건 통일돼서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고 그냥 이벤트를 내가 임의대로 항상 바꾸는 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걸 사전에 꼭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오랫동안 작업해오면서 아 이게 꼭 바꾸는 게 현명한 방법은 아니구나 이런 경우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뭐 기능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원래 있던 방법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번에 큐베이스 13에서 새로 생긴 방법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짧아가지고 팁도 아니에요 솔직히. 금방 끝납니다. 일단 프리퍼런스 설정에서 트랙명과 동일하게 맞추는 이런 방법들은 지난 영상에 제가 다뤘으니까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이제 그 얘기는 안 하고 바로 그냥 임의로 바꾸는 그 과정만 설명드릴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원초적인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FX1인데 패드라고 돼 있잖아요. 아 이거 FX1으로 바꿔야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를 클릭을 하고요. 왼쪽 위를 보시면은 여기 보면 네임이라고 있습니다. 패드 있죠? 이거를 FX1으로 이렇게 딱 바꿔주시면 바뀌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 언제 일일이 다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다시 패드로 원치하고요. 이거를 이렇게 선택하고 들어가서 왼쪽 위에서 똑같이 하면 또 싹 바뀝니다. 하지만 더 편한 방법이 있죠. 이것도 예전에 설명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또 설명을 드려야죠. 어떻게 하느냐. FX1 그리고 내가 이걸 똑같이 아예 FX1으로 이 이름을 싹 바꿔버리겠다라고 할 때는 이거를 선택하시고 이 상황에서 윈도우는 컨트롤, 맥은 커맨드 누르고요. 그냥 엔터를 눌러서 딱 하면 통일됩니다. 이렇게. 트랙명을 이렇게 리네임 할 것처럼 한번 해놓고요. 컨트롤이나 커맨드 누르고 클릭하면 그냥 한 번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너무 쉽죠. 별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에 큐베이스 13에서 새로 생긴 기능은 뭐냐. 다시 원치했어요. 패드 이렇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을 하죠. 그러면은 리네임 셀렉티드 이벤트. 요게 새로 생겼습니다. 요게.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FX1 바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치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왼쪽 위에서 하나 오른쪽 클릭을 하면서 하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한 번에 이렇게 싹 바뀌겠다 이러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고 솔직히 팁이라고 얘기하기도 아 이 정도를 팁이라고 할 수 있나.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하지만 팁이 될 수 있는 건 뭐냐. 제가 여기서 주의점을 하나 설명 드리려고 해요. 이건 정말 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오디오 작업을 할 때의 상황입니다.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트랙에서 차이가 뭐냐. 미디에서는 너무 간단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오디오 트랙은 요렇게 이름이 두 개씩 있어요. 괄호치고 또 있어요. 잘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게 요거 하나만 예로 들어볼게요. 탐 돼 있고 탐탐하고 공일 돼 있죠.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왼쪽이 보세요. 어떻게 돼 있냐면 파일이 있고요. 파일 네임은 탐탐 01이에요.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설명. 이 이벤트에 그냥 붙어진 이름이에요. 이거는 그냥 탐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보자면 여기에서 탐탐은 그냥 이벤트의 이름이고요. 탐탐 01이라는 건 이 오디오 트랙에 들어가 있는 이 오디오 소스 파일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임의로 통일시켜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될 상황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가상학기를 쓰거나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보니까 하이핵 01 하이핵 01 하이핵 01 뭐 다 똑같이 됐다. 그러면 어차피 똑같았으니까 상관이 없죠.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리얼로금 했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소스를 한 트랙 안에 여러 개 썼을 때 이럴 때는 통일시켜버리면 가만히 있어봐. 원래 뭐였지?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 보컬 이렇게 있어요. 조금 확대해 볼게요. 보세요. 보컬 23 2301 돼 있죠. 근데 여기는 56이에요. 편집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23 2301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는 같은 소스예요. 같은 타이밍에 녹음이 된 거예요. 제가 끊어가지고 다른 걸로 막 이렇게 편집을 했지만 지금 2301 2302 이걸로 요거랑 요거가 같이 녹음된 거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임의로 변경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게 같이 녹음된 건지 알 길이 없어집니다. 그냥 이걸 다 통일해버렸다. 똑같이 다 만들어버렸다. 왼쪽 위에서 또는 오른쪽 클릭해서 만들어버렸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디오 트랙에서 리네임을 해버리면 요 앞에 있는 디스크립셔만 바뀝니다. 근데 어 그래 이거 디스크립션 말고 파일 이름도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일 이름까지 임의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2301 2301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는 같이 돼 있고 요거 3개는 별도예요. 쭉 뒤에 보니까 여긴 또 35고 여긴 39 여기 35 여기 39 3901 여긴 또 보컬 19죠.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디오 트랙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대로 다 통일시키는 거 아 여기 보컬이라고 돼 있잖아? 요거에 통일시켜버리자. 아니면은 그냥 내가 임의로 들어가가지고 바꿔버리자. 아니면 오른쪽 클릭해서 리네임 해버리자. 이런 것들이 꼭 좋은 일은 아니니까 능정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제가 꼭 주의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바꾸는 법 자체는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야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작업한다? 이게 다 제 경험담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거 원래 원본이 뭐였지? 이런 일들이 생겨요. 미디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까 영상 초기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어 이거는 보니까 어 베이스구나. 미디국 여보야 베이스로 바꿔야지.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하고 컨트롤 또는 커맨드 누르고 그냥 클릭하면 일괄적으로 베이스 바뀌어요. 문제 없죠? 그런데 패드를 작업한 걸 해가지고 막 복붙하다가 FX1이나 FX2도 요거를 내가 가져다 썼다는 거를 기억하고 있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미디 트랙에서도 실제로 내가 어떤 걸 복붙해서 어떤 게 원본이었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대로 놔둬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아시고 능동적으로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큐베이스 13에서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리네임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서 이번에 한 번 더 이렇게 이벤트 네임 바꿀 수 있는 방법 설명드렸고요. 기왕 이렇게 설명드린 거 주의점도 같이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가지고 현명하게 잘 판단하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꿀팁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미지기였습니다.